네 안녕하세요 레지쿤입니다. 이번에 플레이를 해볼 게임은 딥스페이스 와이프라는 게임이구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뭐지? 아 언어설정이구나. 한글도 있네. 대박.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 갤러그라는 게임처럼 슈팅 장르인 게임인데 이 게임에는 한가지 꿀잼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소녀가 게임에 등장을 하구요. 그리고 그 미소녀의 옷을 한장 한장 벗기는 것이 이 게임의 미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변태 같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어... 잠깐만 어... 18세 이상 이용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 괜찮겠지? 어... 괜찮을거에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이 그... 한국의... 오락실 게임 중에서 아... 그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그... 땅따먹기 게임 있었거든요. 쓰읍... 아... 걸... 어... 걸스패닉이었나? 아마 그 게임에 비하면은 어... 노출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을거에요. 어... 그거랑 비슷한 수위거나 아니면 좀 더 낮거나 어... 어... 그럴거 같네요.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자. 한번 봐보자. 오토바이 쏙도 이거는 뭐야? 토모코 아오이 뭐지? 뭐가 되게 많네 진짜 언락 아 이거는 뭔가 잠겨있나봐 아 여기 있네 뭔가 별이 필요한가 본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토모코 아우이로 아니다 뭘 해볼까 그냥 첫 번째 거부터 플레이를 해볼게요 뒤로 갔다가 얘로 할까 유미 마츠다 예스 귀엽지 않아요 넌 너무 귀여워서 내가 널 쫓아버리게 만들어 내 생각에 난 이미 널 사랑하나봐 뭔가 좀 배경 같은 건가 뭔지는 모르겠어 혈액형 AB형 스프리드 샷 포커스 샷 뭐 차이가 있나 아 얘는 이제 퍼져 가지고 나가는 거구나 얘는 그건데 그 자석 같은 거 그러니까 유도 같은데 이걸로 할까 얘는 이제 한가운데를 이제 중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이걸로 하자 편해 보인다 choose your special special을 선택하세요 얘는 왜 한글화가 안 돼 있어 밤 슬로우 모션 스피드 글리치 밤으로 할까 헬프 스피드 근데 참고로 제가 이런 게임을 정말 못해요 제가 정말 못하는 게임이 조이스틱으로 하는 게임 진짜 못하거든요 오락실 게임 자체를 제가 해본 적이 거의 없어 가지고 슈팅 게임이나 아니면은 그... 격투 게임 진짜 못합니다 접한 적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폭탄인데 그 총알을 다 이제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하나봐요 좋네 이거는 이제 그 속도를 줄여 주는 거 더블 스피드 하고 이제 더블 데미지 이걸로 합시다 밤 이거 좋아 보여 마우스 올리 모드 슈퍼 캐주얼 캐주얼로 하자 선택이 안 되는데 젠틀맨 모드 이건 뭐야 당신의 부인과 결혼할 건가요 왼손을 위한 한손 모드 잠깐만 왼손을 위한 한손 모드라고 뭐지 이... 나 순간 움찔 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순간 움찔 했다 뭔가 했네 아니겠지 오토바이 속도 10으로 해 놓을게요 딱 중간으로 조이스틱 데드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젠틀맨 모드 이거 해 보고 싶은데 선택된 건가 선택된 건가 선택된 거구나 한손 모드가 비활성화 됩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어 렛츠고우 끼릇 아 그렇게 미소년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손에 저거는 케찹이야 피야 뭐야 공격 어떻게 하는 거야 아지 특히 아 나 죽었어 어 이 가운데에 있는 저 숫자는 뭐지 뭐야 나 뭐야 나 왜 게임 끝났어 왜 어어 뭐지 나 죽은 거야 다 이거 키 설정은 좀 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Z키가 쏘는 거고 스페셜이 X키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거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냥 냥 자석으로 하고 밤으로 하고 젠틀맨 모드 가자 깰 수 있어 쥬덴 내가 이런 게임은 안 해봤지만 깰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숫자는 뭐지 별은 뭐고 아 점수구나 별 데이트 오버리라고 누가 내 잠을 깨웠어 아 내가 깨웠어 미안해 아니 뭐냐니까 이거 게임이 그냥 꺼져버려 야 이거 이거 하지마 젠틀맨 모드 하지마 뭔진 모르겠지만 하지마 뭔가 시간 제한이 있는 건가 왜 안 움직여 이거 이거 왜 안 움직여 아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구나 아 저 숫자를 이 숫자를 그 삭제시키면은 옷이 찢어진다 어 잠깐만 팬티 나오네 아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가지고 흥분하는 여러분들 없죠 아니 이거 아 이거 브이치면 죽는구나 알았어 L은 뭐야 저거 오 서버트 아 어렵다 나한테 이런 게임 너무 어려워 근데 확실히 마우스로 하니까 편하긴 편하다 오케이 오케이 M은 뭐지? 로켓 런처? 어! 뭔가 좀 큰 애가 나왔어 딴딴 애가 후오오오! 오케이 로켓 런처 한 다먹었네요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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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고 누가 날 깨웠어 아 죄송합니다 얘 웃고 있는 거야 무서워 너무 친밀한 경고는 뭐야 너무 친밀한 경고는 뭐야 어 뭔 소리야 어 잠깐만 이거 속옷인데 어 잠깐만요 이거 저거 속옷 같은데 어어어어 잠깐만 저거는 건들면 안될거같아 하하하하 아 이거 속옷까지 벗기나본데 아이고 쏴쏴쏴쏴쏴 어 잠깐만 어 그거는 안나왔어 그 건포도는 안나왔어 걱정하지마 아직까진 세이프입니다 저 속옷 아랫도리는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하하 하하니 아버지 하하하하 다행이다 이런 좀 밋밋한 가슴이라서 다행이다 어 만약에 이거 그 가운데에 있는 그것까지 구형이 됐으면은 어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거야 나 지금 얼굴 빨개 당황해가지고 다행이다 아 이정도는 뭐 오케이 이정도는 오케이 다른 케이트 한번 해볼까? 아예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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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걸로 할거야 종료 이거는 게임 그냥 꺼지는거 같은데 아니구나 자 다른 케이트 한번 해볼게요 샤논 티텐셜 어떻게 있는거야 미키타 도르멀 미사코 아오야마 하나같이 내 취향인 그런 케이터는 없네 저는 딱 그 취향이 보이시한 스타일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머리 긴 사람들 되게 싫어해 오 좋다 가자 미토코 수다 이름 희한하네 냥 갑시다 허름한 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멜론 크기의 계산화입니다 뭔 뜻이야 뭔 말이야 이게 자 그럼 이번에는 포커스로 가볼까 아 나 그러고 보니까 스페셜 한번도 사용 안했다 이거 해보자 자 그리고 마우스 올리모드 아 이게 마우스 올리야 그 뜻인가 보구나 아 지금 이해했다 이게 마우스로 공격도 할 수 있나봐 아 그러네 한 손으로 할 수 있네 이거 움직이면서 어 개편한데 그러면 우클릭을 하면은 그게 되겠네 그 뭐야 스페셜 헤비머신건 냠냠 자 위에는 뭐죠 교복인가요 로켓 런처 로켓 런처 좋아요 오 큰거 나왔다 오 스페셜 레디 스페셜 레디 스페셜 레디? 오케이 써보겠습니다 엑스키 어 어 어 순간 당황했다 오케 슬로우모션 으어어어어어어 아 됐다 후후 어 꽤 오래가네 어 밑에도 뭐가 있었어 오케이 완벽 엘 먹어주고 레이저가 좀 편한 것 같아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오케이 경고 너무 친밀함 알았습니다 친밀하면 안되는거야? 클래스 D 사무라이라고? 어 어 잠만 뭐가있게 깨야할게 많아 여기는 스페셜 스페셜 레디 안됐습니까? 됐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것도 깨부셔주고 아 잠만 아랫도리는 좀 위험할 이렇게들 인사 한번 깨본다 아 못깼다 여러분 아 궁금하기는 해 궁금하기는 한데 이게 유튜브 심의에 괜찮을까? 괜찮을까? 난 그게 궁금하네 완전히 누드로 바뀔 것 같거든 느낌이 오케이 바로 갑시다 아 브라질 사람이야? 알았습니다 자 포커스샷 말고 스프레드로 하자 잠만 이거 돈 날라가는데 아 이거 뭐.. 왠지 모르게 배경이 너무 ㅋㅋㅋㅋㅋ 정랄하게 표현 되는 것 같은데 왜? 돈이라니? 아.. 오우야.. 오우야아.. 스킵.. 할버튼.. 아니? 아예.. 와.. 돈 봐봐.. 쩐다.. 그니까 별은 그냥 점수만 올려주는 것 같애. 근데 점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 북음은 또 좋네.. 어.. 오케이.. 아! 뭐야.. 나 뭔가에 맞았나? 오케이..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잉! 오우.. 잠깐만.. 땡큐 땡큐.. 그.. 보조무기는 안 나오네? 오케이.. 됐어.. 어.. 앗.. 쓰읍.. 절대 제가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자꾸 죽는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그냥 순.. 순서하게 그냥 죽는거야.. 나도 지금 내가 왜 죽는지 모르겠어.. 뭐야? 뭐하는거야? 점수가 안뜨는데? 오케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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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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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오우오오.. 크.. 족밥이구만.. 아래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잠깐만.. 어어어어억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싶어했던 아래로 한번 가 봅시다. 아래는 데미지가 안들어갔는데? 잠만 이거 다 깐 거 아니야? 지금? 다 깐 거 같은데? 지금 알몸 아니야? 지금? 잠만 다 깐 거 같아 지금 이거 응 안 보여줄 거야 응 안 보여줄 거야 나 안 보여줄 거야 알아서 상상하세요 나 분명히 그거 알몸이었던 거 같아 방금 보는데 안 보여줄 거야 지금쯤 여러분들 싫어요 하나씩 누르고 있겠죠? 난 신경 안 써 마음대로 눌러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 유튜브 거에서 봐 난 안 보여줄 거야 나 혼자 볼 거야 오케이? 이거 얼마지 게임? 게임이 제가 이 게임을 아마 트레이닝 카드를 모으려고 산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네 게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게임이 2,000원이야 2,000원 지금은 세게 돼가지고 한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렴한 게임이에요 트레이닝 카드도 쉽게 얻을 수 있고요 저는 이거 농사 짓거든요 트레이닝 카드 보시면은 어떻게 보더라 아이템 어떻게 보는 거였지 아 여기 있다 아닌가 이거 모음집 가야 되나 뭐지 이거 어떻게 보더라 기억이 안 나 아 보관 안 여기 있다 보시면 되게 뭐가 많잖아요 카드가 이거 모으고 있거든 재밌어요 이거 모으는 거 은근히 어 레벨도 올릴 수 있고 레벨 올리면은 이제 가끔씩 그 배지를 줘가지고 세일이나 참고로 아마 딥스페이스 와이프 말고도 여기도 있네 그 플랫저스티스라고 얘는 아마 그걸 거예요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지 그 어 절 아니야 그건 너무 적나라하고 그 빗유 어 그니까 가슴이 작은 캐릭터들 어 그런 캐릭터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알기론 맞을걸 어 그러네 적혀있잖아요 여기 비뉴 소녀들만 어 등장하는 이 게임도 아마 한 2불 정도 할 거예요 어 2불 정도 하고 어 트레이닝 카드 트레이닝 카드 존재하고요 어 좋죠 싸고 트레이닝 카드 있고 레벨업하기 쉽고 음 하여튼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어 누드 같은 거 보고 싶으면은 그냥 직접 구매해서 해 어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어 저는 안 보여줄 겁니다 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 지금도 이거 영상 올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어 어 그게 마지막에 그게 내가 분명히 알몸이었거든 리플레이를 봐야 알 것 같은데 분명히 알몸이었어 하여튼 어 딥스페이스 와이프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쭉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 날 잡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플레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바쁘게 뭔가 좀 해야 돼가지고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뿅